조선시대 두 선비가 있었으니 서당 다닐때부터 친한 친구였다. 둘은 매우 장난기도 심해 동네 젊은 처자들을 곤란하게 한 적도 많다. 그러는 가운데 성장하여 한 사람은 일찍 급제해 큰 벼수를 두루고쳐 지금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안 감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친구는 어려서 집안이 어려워 과거도 못 치르고 마을에서 농사나 지으며 어렵게 지냈는데 마침 딸의 혼인 날이 정해졌음에도 돈이 없어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친한 중마고우가 평안 감사임을 알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확실히 혼인 날이 다가오는데 집안에 땡전 한 푼 없으니 어찌하겠소? 평안 감사가 당신과 막역했던 친구라 하니 한 번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보면 어떻겠어요? 선비는 홀롤의 날이 다가올수록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인지라 염치 불구하고 한 걸음에 감사 친구에게 달려가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 한 푼 없으니 평생을 두고 갚을 테니 혼수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감사 친구가 아랫사람에게 명예 깨끗한 숙소를 골라주고 시중을 도맡아 하는 급사와 관하에서 심부름하는 관동을 정해 성찬을 베풀어 주었다. 정사의 바쁜 친구도 날마다 숙소를 드나들며 어린 시절 즐거웠던 정담을 나누었다. 하루는 선비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 덕에 내 여기 와서 호사를 누리고 있네만 곧 딸내미 혼인 날이 점점 다가오니 이젠 가봐야겠네. 하지만 감사 친구는 좀 더 쉬다 가라며 극구 말렸다. 그러고는 몰래 기장에게 지시하여 평양소 예쁘고 잘난 기생을 한 명 뽑아서 뭔가를 지시했다. 벌써 평양원지 수일이 지나고 아무 일 없이 머물고 있으려 하니 선비는 너무 무료했다. 낮에는 날마다 멍하니 앞쪽 창문을 열고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일이었다. 그러던 어머날 문득 맞은편 집에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살인문을 살짝 열더니 몸은 가리고 얼굴만 반쯤 드러낸 채 옷같이 하얀 손을 흔들며 새끼 고양이를 부르는 게 아닌가. 그 자태가 너무나 우아하고 목소리도 여리고 부드러웠다. 선비는 여인을 한 번 보자마자 넋을 빼앗겨 관동을 불러 물었다. 여봐라. 저 집은 누구 집인고? 어디 말씀이십니까? 저기 말이다. 살인문이 양쪽으로 나 있는 저 집. 아, 그것은 소인의 누이 집입니다. 오, 그러냐? 선비는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다. 보아하니 소복을 입었던데 내 누이는 언제 혼자가 되었는고? 예, 작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요. 그러냐? 내가 내 누이를 한 번 보았는데 매우 단아한 모습이 매우 인상에 남는구나. 혹시 오늘 저녁에 내 누이와 만나보게 주선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며 선비는 갖고 있던 몇 입을 치워주었다. 예, 어렵지 않사옵니다. 기다리십시오. 관동이 그러겠다며 나갔다. 그날 저녁 과연 누이를 데리고 왔다. 선비는 매우 기뻐하며 한 잔술을 권했다. 주거니 받거니 얼그니 취기가 오른 선비는 그녀의 보드라운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녀도 싫지만은 않은 듯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선비가 그녀의 어깨를 당기며 누이려고 하는데 그녀가 몸을 빼며 말했다. 어머, 선비님. 너무 급하십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먼저 선비님의 약물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선비는 욕정에 이성을 자제할 수 있는 선을 넘었으므로 이것저것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말대로 급하게 바지춤을 내려 성난 약물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왼손으로 그것을 부드럽게 주무르더니 선비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오른손으로 몰래 가져온 자물쇠로 음랑을 잠가버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일어나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선비는 방어도 하지 못하고 모하니 앉아있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친구에게 과부를 범하려다 일이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물쇠를 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친구에게 온 지 여러 날이 되었지만 혼수비용은커녕 관하의 소문이 다 나서 웃음거리만 되었으니 죽을 맛이었다. 그는 뜬 눈으로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친구에게 온다간다 말도 없이 곧바로 서울을 떠났다. 부탁한 홀레비용은커녕 음랑을 당기는 자물쇠의 통증 때문에 기다시피하여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그는 감사친구를 한없이 원망했다. 못된 친구같은 일하고 내 부탁한 것은 들어주지 않고 이런 수모를 겪게 하다니. 그가 고통에 찡그리며 집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만면에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맞이하는 게 아닌가. 여보, 천리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선비는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반가워하니 더욱 분한 기운이 일어났다. 내가 친구와의 옛적만 믿고 어리석게도 구고를 하러 떠났다가 혼수를 얻기는커녕 이상한 병만 얻어왔네. 그리고 계속 신음하며 끊임없이 친구를 욕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며칠 전 평안도 가명에서 물품을 실은 말이 여러 말이 왔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혼수 준비를 해서 보내줬는지 깜짝 놀랐지 뭐예요. 당신 친구와 나는 잘 둔 것 같네요. 하다못해 빗자루나 족집게 등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전부 갖춰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감사님의 은덕이 하늘에 비할 데가 없는데 당신은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친구에게 화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선비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여보, 마누라. 내가 먼 길을 걸어 다녀왔더니 잠시 정신이 나간 듯하오. 이에 노여움을 풀고 웃음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혼수는 이제 모두 갖춰졌지만 아직 난처한 일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왜요? 그것 말고 다른 고민이라도 있는 거예요? 선비는 딸이 옆에 있으므로 아내 손목을 당기며 부엌으로 데려가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자물쇠로 묶여있는 자기 음랑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쓰러질 듯이 박장대서했다. 혼수품에 알 수 없는 열쇠 하나가 있어 이상하게 여겼는데 바로 이걸 풀으라고 보내준 것이네요. 감사님께서 혼수를 갖춰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것까지 해결하게 해주셨으니 더욱 감사해야겠네요. 그제서야 선비는 이 모든 일이 감사가 기생을 시켜 구민 장난인 것을 알고 같이 크게 웃었다. 어릴 적 그 장난기는 평양 감사가 되어도 변함이 없었다. 아내는 열쇠를 가져와 자물쇠로 음랑을 풀어주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 살았다. 그는 말이 없고 진중한 성격으로 국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에게는 독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아버지와 성격이 또 반대다. 아들은 친구를 좋아하여 호구헌날 나가서 친구들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곤 하였다. 간혹 집에 돌아오지 않고 술을 마실 때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멀리 유람을 떠나기도 했다. 아버지 싫어 만든 아들이거늘 어찌 이리도 다른지 부모도 고개를 내져올 때가 많다. 어떤 날은 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랑방 앞엔 신발이 가득했다. 아 이 녀석 또 술판을 버렸구만. 술장과 그릇이 여기저기 널렸으며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왁자지껄했다. 늘 지켜보기만 하던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물었다. 너와 함께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아버님. 모두 저와는 형제 같은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냐? 본래 친구 없기란 천하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려운 일이거늘. 너에겐 어찌 이리도 많단 말이냐? 그들 모두가 너를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네 아버님. 뜻이 같고 생각이 합치되어 금난과 같고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가지며 재앙과 난리를 당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뭐냐 알겠다. 그럼 내 한번 그 우정을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예 아버님. 소자는 우정만큼은 자신이 싸웁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삶아서 털을 뽑아내어 그걸 집자리로 둘둘 말아 쌌다. 해가지고 어둠이 내릴 때 아들에게 집자리를 짊어지게 하고 말했다. 얘야. 그러면 너와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우선 가보자꾸나. 둘은 가장 친하다는 친구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에 그 친구가 나와 물었다. 아니 여보게. 이런 야심한 밤에 무슨 일로 왔나?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말했다. 여보게. 어쩌다 내가 불행히도 사람을 죽게 했다네. 지금 형편이 매우 급하게 되어 시체를 지고 이렇게 자네를 찾게 되었네. 부디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친구는 겉으로 매우 놀라는 모습으로 측은이 여기는 얼굴을 했다. 그래. 내가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으니 잠시 기다리게. 일단 들어가 도모해 볼 방법을 찾아보겠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며 이것 보라는 듯이 시익 웃었다. 하지만 식경을 넘어서서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불러도 아예 대답이 없었다. 거절하는 뜻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탄식하며 말했다. 너의 절친한 친구라고 했지 않느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다. 자, 그럼 다음 친구에게 가보자꾸나. 그리하여 다음 친구에게 갔다. 이 야밤에 누구시오? 여보게. 날쌔. 아니, 내 친구 암흑이 아닌가. 이 밤에 웬일인가. 다시 그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그만 오늘 새벽에 사람을 죽게 했다네. 그러며 지게 이고온 돼지 사체를 보여주었다. 친구는 엄청 놀라는 표정이다. 사태가 급한지라 이렇게 갑자기 자네를 찾아왔다네. 우리는 서로 피도 나누기로 했지 않은가. 자네와 함께 이 급박한 사태를 도모했으면 하니 좀 도와주게나. 여보게. 자네 일은 너무 안 됐네만. 지금 우리 아내가 몸이 아파. 내가 자리를 뜰 수가 없네. 이해해 주게.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보게. 미안하네. 그러더니 답도 하기 전에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말없이 얼굴만 쳐다본 채 다음 친구 집으로 걸어갔다. 이번 친구는 저와는 너무나도 각별한 친구이므로 무조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불러냈다. 그리고 지게를 보여주며 똑같이 말을 했다. 그러자 친구가 매우 아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예끼 이 사람아. 이는 큰 사건인데 지금 나에게까지 화를 입게 하려는 건가? 더 이상 아무 말 말고 어서 여길 떠나게. 꼬물거리다간 나도 연루될지도 모르네. 오늘 있던 일은 내 없던 걸로 하겠네.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 그 뒤로 돼지 집자리를 짊어지고 서너 집을 더 찾아갔지만 모두 얼굴을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세상을 모두 잃어버린 표정으로 낙담하며 서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자랑한 친구들이 많느냐? 아들은 말이 없다. 오냐, 그럼 이 애비의 친구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자꾸나. 내게 친한 암흑애가 있는데 얼굴을 못 본 지 10년이나 되었단다. 일단 거기로 한번 가보자. 한참 만에 아버지의 친구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아니, 이게 누군가? 어젯밤 꿈에 자네가 보이더니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네 그려. 하며 매우 반가워했다. 그러자 김생원은 아들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여보게, 일단 여기 잠시만 머물게나. 그러더니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아버지 친구도 별 수 없잖아요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급하게 뛰어나오는 친구가 여보게, 고통이 트고 사람들이 나타날 걸세. 친구는 도끼와 삽등을 꺼내오더니 뒤뜰을 파서 시체를 감추자고 하였다. 여보게, 이것이 나쁜 일인 줄은 알고 있네만 오죽하면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했겠나? 이유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 어서 서둘러서 이곳에 묻기로 하세. 그러며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다. 우리 둘이 서두르면 빨리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네. 꾸물거리면 사람들이 볼 걸세. 그러자 아버지가 친구의 손을 잡으며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아, 괜히 놀라지 말게. 땅을 팔 필요가 없다네. 아니, 무슨 소린가? 그럼 저 허연 피 묻은 살은 무엇인가? 그러며 집자리로 싼 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은 돼지네. 사람이 아니라네. 이어 그간의 일에 대해 한바탕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아들에게 친구의 우정이란 무엇인지를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일을 꾸며보았다고 하며 사과했다. 그러자 친구도 삽을 던지고 크게 웃었다. 그럼 그렇지. 자네 같은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친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던 회포를 풀었다. 얼마 뒤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여보게, 저 돼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게나. 그리고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만 늘 감사하네. 자네가 있어서 난 늘 마음이 든든하다네. 고마운 친구. 아버지의 친구도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적셨다. 친구는 김생원 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러고는 아들은 집으로 오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못했다. 그 뒤의 아들은 술도 끊고 그 많던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정말 참된 친구는 일생에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풍대군의 셋째 아들, 완남군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으나 마다들이 일찍 죽고 손자와 증손자도 널리 이름을 떨쳤지만 모두 단명하고 말았다. 그 뒤로 집안의 자선이 귀하여 늘 구슬하여 치성을 올렸다. 타락방에 신당을 만들고 추나 추동, 갖가지 음식을 마련해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 옷을 짓거나 집에 명주나 비단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 폭을 찢어내어 신당 앞에 걸어두게 했다. 수대에 걸쳐 이런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많은 돈을 들여야 되니 재산이 점점 충나게 되어 궁핍하게 살게 되었다. 결국 집안에는 두 세대에 걸쳐 늙은 과부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 던중 손자가 장성하여 마을에서 폐피를 구하니 마침 판서 권상류의 딸이 홍기가 되어 매파를 보내 서로 흡족하여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신부가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시어머니는 살림을 모두 신부에게 맡겼다. 하루는 계집정이 들어와 신부에게 알렸다. 아씨, 아무 날은 집안 귀신들에게 구수라는 날입니다요. 제사 지낼 돈을 미리 주시면 쇳내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물었다. 제사라고 집안에 돌아가신 어른들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지. 무슨 일로 기도를 드리는 겐가? 계집정이 답했다.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 때부터 빼먹지 않고 해왔습죠. 해마다 봄가을에 두 번 재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치성을 들이면 집안이 평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습죠. 그런가? 그러면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여정은 신부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조금 더 부풀려 비용을 얘기해 주었다. 신부가 한참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알겠네. 올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른 때보다 3배 이상 마련하게. 여정은 자기가 얘기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 하니 웬땡이냐 싶어 기뻐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늙은 시할머니 귀에 들어가니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다.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귀신에게 많은 돈을 들여 치성 들이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현명한 손주며느리라면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겠거니 해서 고깐 열쇠를 맡겼더니 오히려 3배나 늘리다니. 이렇게 써대다가는 우리 집안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며 긴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다. 제삿날이 되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산해진미 음식을 차려놓고 옷도 넉넉하게 준비했다. 신부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재문을 쓰기 시작했다. 첫 머리에 사랑과 귀신은 뒤적겨 살 수 없다 하며 이제부터는 자기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림을 모두 관장하니 관례를 바꾸려 한다고 적었다. 그리고는 이번에 이전보다 훨씬 성대하게 바치니 이번을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정중히 보내드리고자 한다고 썼다. 남편을 시켜 재문을 읽게 하려 하니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다. 그러자 신부가 몸소 향을 사르고 구로앉아 재문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앞뒤로 가득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가운데 사코는 계집종들에게 말했다. 이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리할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찾아 나부터 먼저 입을 테니 나머지는 자네들이 골라 모두 입도록 하게. 그러고는 일일이 여러 계집종에게 나눠주었다. 너무 오래되어 입을 솟는 것들은 태워버리려고 구를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발만 동동거리는 것이었다. 신부는 용감하게 스스로 걸어가서 구를 갖고 나왔다. 늙은 종이 시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어서 멈추도록 일렀다. 하지만 신부는 듣지 않고 계집종을 보내 말을 전하라 일렀다. 이것으로 인해 집안의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가세가 기울어가는 시댁을 위해서 내린 용단이었고 입원을 기해서 악습은 영원히 없애버리고자 하오니 부디 말리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모든 노비들도 새 신부를 한사꼬 말렸지만 듣지 않고 마침내 물건들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모두 버렸다. 오래된 비단과 명주를 불태울 때는 눅눅한 기름때가 끼어 비린내와 노린내가 코를 찌르고 계집종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한마디씩 뱉어냈다. 귀물이 다 타버리는구나. 그러나 모두가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고 신부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그 후로 모두 평안해지고 재산도 늘어났으며 이것이 소문의 소문이 고리를 물더니 동네에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집이 모두 사라졌다 한다. 철산지인 이이남이라는 사람이 고을 원님을 따라서 서울로 상경했다. 화창한 봄날 강변의 경치를 홀로 앉아 구경하니 갑자기 울적한 마음이 들어 원님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고 알리고는 용산으로 떠났다. 높은 언덕 바위에 앉아 돛담배들이 한가로이 무리를 떠다니는 풍경을 보고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니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노곤해져 나무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다. 군매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나더니 편지 한 통을 주며 말했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내 소식을 매우 궁금해할 터이니 부디 나를 위해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전해주시겠소? 의이남이 물었다. 어르신 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은 어디어디 산 아래 큰 여무속에 있소이다. 여무속가로 가서 유처를 세 번 부르면 물속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오.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됩니다. 의이남이 알겠다고 하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현실과도 같은 꿈이었다. 그래서 문득 옆을 바라보니 정말로 편지 한 통이 놓여있어 매우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 편지를 가슴에 놓어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뒤 의이남은 원님에게 며칠 쉬겠노라고 알리고 그날로 말미를 얻어 자기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바로 노인이 알려준 산 아래 큰 연못 가로 갔다. 그리하여 유처를 세 번 부르니 갑자기 연못에 모락모락 연기가 나더니 물이 용서선 쳤다. 과연 노인이 말한 대로 물속에서 사람이 나와 말했다. 당신은 나를 어찌 알고 나를 불렀습니까? 의이남이 굶에 있었던 사연을 말하고 편지를 건넸다. 유철이 말했다. 어디 가시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 이사정을 보고하고 답을 해드리겠소. 그러고는 몸을 돌려 물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그가 다시 나와서 말했다. 수부 즉 물을 맡아 다스리는 신의 궁전에서 부르십니다. 잠시 같이 들어가십시다. 아니 내가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두 눈을 감고 내 등에 엎이기만 하면 아무 염려 없을 겁니다. 의이남이 유철이 한 말대로 하니 물결이 저절로 열리고 몸이 날아가듯이 물길을 헤치며 내려갔다. 두 귀에는 쉬 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고 물소리도 매우 새찼다. 이윽고 유철은 물속 언덕 위에 이르러서 의이남을 내려주고는 눈을 떠보라 했다. 많은 형용색색의 물고기가 춤을 추는 물속 언덕 위에 화려한 붉은 대문이 우뚝 서 있었다. 유철이 말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선비가 오신 걸 알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곧 그가 다시 나와 들어가자고 정했다. 여러 중문을 지나니 곧보다 화려한 누각이 우뚝 나타났다. 춤을 추듯 계단으로 올라가니 비녀도 꽂지 않은 긴머리의 젊은 여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선비님 제 아버지께서 집을 떠나신지 오래되어 소식을 듣지 못해 애를 태웠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실지 모르나 아버님이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비님의 뜻은 어떠한지요? 물론이죠. 저야 좋습니다. 이렇게 어여픈 분과 혼례를 할 수 있다면 제가 고맙지요? 의남은 당연히 기뻐하며 허락했다. 그러자 그녀가 또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용녀입니다. 그래도 꺼리지 않는지요? 의남이 그녀의 아리따운 용모를 보고 대답했다.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의남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사흘간 머물렀는데 마련해준 음식 모두 위에서는 볼 수 없는 진기한 음식들로 가득했다. 첫날 목욕을 하게 하고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무슨 비단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매우 부드러운 촉감에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으로 장식이 된 옷이었다. 둘은 사흘 동안 뜨겁고 황홀한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의 피부는 배곡같이 부드러웠고 그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깊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와 꿈같은 며칠을 보내는데 물박 세상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임자 내 잠시 물박 세상에 다녀와야겠소. 물 밖으로 나가려하니 여인이 말했다. 서방님 어찌 이리도 서둘러 돌아가려 하시나요? 내가 원님께 이틀만 쉬겠다고 하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 벌을 받을까 걱정이 되는구려 부득불 나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가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지인입니다. 그럼 지인은 어떤 복장을 하나요? 긴 옷 위에 쾌자인 소매가 없고 등솔기가 허리까지 트인 옛 전투복을 입습니다. 용녀가 즉시 상자를 기저기어 특별한 비단을 꺼냈다. 그러더니 후다닥 옷을 만들어 입혀주면서 부탁을 했다. 앞으로 꼭 자주 와주셔야 합니다. 서방님. 물론이요. 임자. 용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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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유초를 불러 다시 무리로 해오다 주게 했다. 의남은 원래 원님의 총회를 받던 지인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원님은 의남의 집에 사람을 보냄 물었으나 집에서는 의남이 집에 들는 적이 없어 간 곳을 모른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자 원님이 크게 성내며 엄중하게 그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는 날마다 의남이 있는 곳을 밝히라며 다그쳤다. 그 어머니도 황성하고 두렵기도 하여 매일 밖으로 아들을 찾아다녔다. 여섯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남이 나타나니 어머니가 슬퍼하며 말했다. 얘야 광가의 명이 엄하고 시급한데 대체 어디 갔다가 이리도 늦게 왔단 말이냐.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 우리도 너를 기다린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단다. 아마도 무거운 벌을 받을지도 모르니 어서 들어가 원님을 뵙고 잘못을 빌거라. 의남도 너무나 걱정이 되어 곧바로 광가로 달려가 마당에 엎드렸다. 관노비가 이 남 지인이 돌아왔습니다. 외치니 원님이 크게 기뻐하며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런데 의남의 옷이 너무도 화려하고 기이하였다. 결코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 심히 의심스럽고 궁금하여 먼저 화를 내고 책망할 겨를이 없었다. 원님은 급히 의남을 마루 위로 불러들여 가까이 오게 하고는 물었다. 그대는 그동안 어딜 갔다 왔느냐 그리고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은 어디서 난 것이냐 의남은 그간 있던 이를 숨김없이 일일이 바른대로 고했다. 원님이 기이하게 여기고는 더 이상 의남을 책망하지 않고 또 물었다. 내 내 안에는 용녀이니 매우 아름답고 고운 모습이 겠구나. 내 그 얼굴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보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네. 삼가가서 의논해보겠나이다. 다음 날 의남이 다시 그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불렀다. 전처럼 유철이 나와 의남을 등에 싣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용녀가 매우 반기며 그를 맞았다. 여보 마누라 다름 아니라 부탁이 있소. 의남은 용녀에게 원님이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용녀가 처음에는 곤란한 듯 난색을 보이다가 말했다. 당신의 주인께서 보고자 하신다니 감히 거역할 수 있겠어요. 아무 날에 연못가에 와주세요. 의남이 돌아와 보고하니 원님은 크게 기뻐했다. 그날이 되자 연못가에 큰 장막을 치고 용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읍의 향임 이교 노령 그리고 늙고 젊은 백성들도 모두 원님이 용녀를 구경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같이 동네를 비우고 보러 가니 상과 들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연못가에 도착한 원님은 자리를 정하고 한다. 의남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용녀를 불러오라 했다. 의남이 유철의 등에 올라 물속으로 들어가 용녀에게 밖으로 나가기를 정하니 그녀가 물었다. 서방님 평상복을 입을까요? 융복 즉 천리과 주립으로 된 옛군복을 입을까요? 의남이 다시 물밖으로 돌아와 원님에게 물으니 원님은 융복 입은 미녀의 아름다움이 더욱 각별할 것 같아 융복을 입고 오라 분보 했다. 의남이 다시 돌아가 원님의 뜻을 전하니 용녀가 대단히 난처해 하며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성의 주인께서 그리 분부하시니 어쩔 수 없지요. 의남이 돌아와 그러하겠다고 보고 했다. 원님에서부터 음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천하절생 미녀를 구경 하고자 파도 가운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는 듯하더니 머리에 뿔이 있는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영락없는 황령 한 마리였다. 그러더니 물 위로 몇 자나 떠오르니 두 눈이 번개 불같고 몸의 비늘은 날아 움직이는 듯했다. 예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광경을 보게 되자 놀라서 원님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엎어졌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본 용려는 걱정이 되어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원님과 백성들도 너무나 충격적인 용려의 모습을 보고 오한이 봉봉해진 채 마을로 돌아갔다. 그 뒤로 의남은 이따금씩 말미를 얻어 용려를 만나러 가나 원님은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고 때는 6월이었다. 마을에 가뭄이 심해졌다. 원님이 여러 번 기우제를 지내보기도 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매일 가뭄에 고민하던 원님이 갑자기 방바닥을 치며 말했다. 그래 용이라면 반드시 쉽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게야. 용려에게 청하면 어렵지 않게 비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곧 의남을 시켜 용려에게 청해보도록 시키니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한 용려가 말했다. 서방님 비를 내리는 것이 용의 일이 기는 하나 상제의 명이 있어야 해요. 지금은 상제의 명이 없으니 어렵네요. 하지만 의남은 백성들이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관의 명령도 엄하니 강곡하게 부탁했다. 그러자 용려가 신겨운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그렇다면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마침내 용장 즉 싸움터로 나아갈 때의 차림을 갖춰 있고 손에는 작은 병과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쥐고서 나서니 의남이 부탁했다. 법을 시행하는 광경을 보고 싶으니 함께 갑시다. 용려는 기겁을 하며 사양했다. 용은 구름을 타고 공중을 날아갑니다. 서방님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 어찌 구름을 탈 수 있겠어요. 여보 그래도 한 번만 태워주시구려 네 소녀 의남이 계속 간청하니 한참을 고민하던 용려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럼 제 겨드랑이 아래 비늘을 단단히 잡고 절대 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의남은 크게 기뻐하며 그러게 놀아했다. 드디어 용려는 의남을 겨드랑이에 끼고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구름을 일으키고 우려를 치면서 버드나무 가지로 병 안에 들어있는 물 세 방울을 뿌렸다. 의남이 굽어보니 구름 아래가 바로 철산 땅이었다. 벽아 타들어가고 밭과 논이 쩍쩍 갈라진 것이 안쓰러워진 의남이 생각하기에 물 세 방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용려의 겨드랑이 아래에 몰래 손을 넣어서는 용려가 쥐고 있던 물병을 낳고 채워 획 뒤집어 물을 모두 부어버렸다. 용려가 매우 깜짝 놀라며 매우 슬픈 목소리로 의남에게 말했다. 서방님 왜 이러셨습니까? 참차 물박 세상은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며 매우 화가 난 듯 의남을 내리게 했다. 의남이 몽하니 그 까닥을 몰라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오? 난 세 방울물로는 부족할 듯 싶어 한 행동이었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따라온다 했을 때 거절했던 거예요. 물은 수부의 물 한 방울은 사람 세상에선 일리 즉 쟁기로 땅을 파는 깊이 만큼 빗물이 스며드는 것에 배가 된답니다. 지금 말라있는 물박 세상의 가뭄은 병 속에 물 세 방울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물병에 물 전부를 엎질러 버렸으니 그 피해를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상제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내게 천벌이 내릴 것이니 당신은 어서 떠나세요.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와의 그간의 정을 잊지 않는다면 내일 백덕산 아래로 가서 내 머리를 거두어 묻어주세요. 마지막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더니 퐁퐁 울었다. 의남은 어쩔 수 없이 물 밖으로 나와 산 위에서 마을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의반으로 내려오니 밖과 논의 형체를 찾을 수 없었다. 의반 사람들은 지난밤 삼경에 큰 폭우가 쏟아졌는데 물덩이를 엎어놓은 듯했을 뿐만 아니라 하천뚝까지 터진 듯 순식간에 평지가 물에 잠겨 수심이 한 장도 더 되었다. 하며 슬피 울었다. 과연 산과 구릉이 무너져 언덕과 골짜기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제야 의남은 과유 불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렀는지 뼈저리게 미우쳤다. 다음날 용녀의 마지막 말대로 백각산 아래로 가보니 정말로 용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걸 안고 돌아와 모래 흙을 깨끗이 씻어냈다. 자신의 호도세 싸고 나무 상자에 조심히 넣어 백각산 아래에 묻어주고는 그는 매일 통곡하며 지냈다 한다. 절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영무기라는 사람이 20세 무렵에 장인이 관리로 근무하는 청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것은 화양동 이라는 곳으로 현재 충북 괴산의 명승지인 화양동 구곡 오암 송시열이 응거했던 곳으로 유명한데 그것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이의 집을 들리려고 했다. 누이의 집까지는 아직도 수십 리가 남았는데 호기가 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가까운 곳에 주막 하나 없었다. 서서 사방을 훑어보니 저 멀리 한 총가가 보였다. 어이구 다행히 민가가 하나 보이긴 하네. 저기서 간단하게 욕이라도 해야겠구만. 이영목은 기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갔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계십니까? 그러자 젊은 남자가 나와 맞이해 주었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섬돌에서 내려와 이영목을 보더니 갑자기 넙죽 절을 하더니 말했다. 잠시 괜찮으시다면 늙으신 할머니께서 방에 계시는데 뵙기를 청하나이다. 이영목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몹시 당황했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아마도 날 만나고자 하는 걸 보면 무언가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일게야. 그는 젊은 주인을 따라 황으로 들어갔다. 이른 살쯤 되는 노인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영목이 예를 갖춰 절을 하니 노인도 반갑게 맞이하며 같이 절을 하였다. 그리고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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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에 살고 계신 이서방님 아니십니까. 이영목은 깜짝 놀랬다. 그렇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많이 당황되셨겠지만 저희 집은 귀댁으로부터 참으로 잊기 어려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 올 거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어젯밤 꿈에 우리 바깥양반이 꿈에 나타났는데 오늘 귀인이 올 것이니 반드시 예를 갖추어 대접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꿈이 아닌 현실 같아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며느리도 불러 아가야 잠시 이곳으로 와서 너도 이 어른께 절을 올리도록 하여라. 돌아가신 너의 시아버지를 이분 할아버님께서 장례식도 치러주시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시란다. 저희는 이곳에 대대로 사는 양반가 입니다. 어느 해 우리 바깥양반이 대구에 가서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오는데 관례대로 그곳 원님에게 의뢰를 하였지요. 그 원님이 바로 나리의 할아버지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양반이 갑자기 병에 걸려 객살을 하게 되었지요. 홀로 객관에 머물렀던지요.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리의 조부께서 몸소 염습을 해주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수의와 관도 마련해 주셨답니다. 사용했던 명주 비단 한끝을 잘라내 사용한 물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천리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신이 운구까지 해주셨으니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이 같은 일을 바랄 수 없는데 하물며 평소 안면조차 없는 생면부지 남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감동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 누구도 가는 길이 섭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늘 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보다 팔길을 찾지 못해 한평생 가슴에 새겨두고 잊지 않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영무과 노인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윽고 안주인은 하룻밤을 묵고 가라며 한사코 그를 붙잡았다.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고 닭을 삶아 대접하니 진수 성찬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 날 돌아가려고 인사를 하자 안주인이 상자 한 개를 건네 주었다. 그것은 그동안 해마다 모아두었던 모시 등속 이었다. 지극한 정성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여 감히 그것은 사양할 수 없었다. 말 한 마리에 가득 식고는 돌아가 어제와 오늘 있었던 모든 가상의 여겨 아전을 보내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젊은 주인에게는 좌수첩향청의 우두머리인 좌수에 임명하는 발령장을 내려 영광을 누리게 해주었다. 그 뒤로도 그 집에서 해마다 사람을 시켜 예전과 다름없이 선물과 배를 보내왔고 그 손자들 또한 종종 찾아왔다고 한다. 옛부터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 자식 또는 손자대에서 꼭 그 보를 받는다 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내 세대에 받지 못한 복이라 할지라도 후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 것 같다.